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8,5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사망자가 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한지구에서도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124명으로 늘어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인 희생자는 약 1,400명으로 추산돼 양측을 합한 사망자는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